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막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대도다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대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이현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었더라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크리스천들의 핍박 소식에 굉장히 무관심했을 것 같습니다 설사 들었다 해도 그래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신념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니 어쩔 수 없네라고 가볍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지금은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크리스천들의 핍박 소식이 정말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회자로서요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어떤 분들이 부럽냐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큰 핍박과 박해 없이 한평생 목회하시다가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다 완수한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분들이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현재 공상국가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행해지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모진 고문과 박해와 핍박 당하지 않고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잘 완수하고 천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순교의 현장 또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달려가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저같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인 이 핍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같은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다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모욕과 핍박이 오히려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도다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대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온갖 어려운 일들로 이렇게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중에는요 로마의 그 식민통치의 그 압제 때문에 그리고 같은 동족들을 배려하고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착취하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을 쫓으면 자 그분께만 간다면 이런 핍박과 고통에서 분명히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마지막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고난과 핍박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막 쫓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오히려 모욕과 핍박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혼란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참 정직하세요 돌려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마 사회비 교주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자 나만 쫓으면 파라다이스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셨고요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로 실망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또 심지어 당신께 실망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면도파를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핍박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홍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에서 주님은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라는 것은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불의를 보고 싸우는 것 이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는 단 한 가지예요 뭐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나온 의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올바른 일을 하거나 또 정의로운 목표를 이뤄갈 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그리고 아픔을 겪는다 해도 그것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냉정한 말씀 같죠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원하는 꿈 또 자신이 원하는 의로운 어떤 세상을 원해서 아무리 분투하고 투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었던 간디 그리고 게릴라전 같은 어떤 무장항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체계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모진 아픔과 고통과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루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것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여러분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란 정말 주님만의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정말 제대로 쫓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 가져봐야 합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을 객도록 싫어하고 핍박을 할까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백성들에게 피해 준 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그 백성들의 생명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도 벌이고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일어났던 일이들이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실제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정말로 지목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들에게 환상 가운데 또 발현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을 한 번도 붙잡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죠 그런데 그토록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했고 대화도 한 번 나누지 못했던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의 자녀들을 싫어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에 딱 한 명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만 보아도 아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고 그 자녀들을 싫어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공동번역 성경 버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한 집안 식구라고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표현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핍박을 당하거나 또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제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면 주님 왜 세상에 저를 미워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온 거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요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 세상이 가하는 핍박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칙칙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핍박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그들이 당했던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핍박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힘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을 정의해보고 싶어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힘이 핍박이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핍박의 원형은 누구인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들 모두를 지옥으로 함께 가고 싶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의 제자들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우리 모든 믿은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는요 성도들에게 참으로 참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핍박을 허당으로 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조직적이고 악랄하고 잔인하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핍박을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의 목적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참으로 어려운 미션을 그 사탄도 수행하려고 정말로 악랄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핍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저분은 절대로 부인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들을 꼬꾸라트려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처럼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수천 명의 배고픈 이들을 일시에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다가오자 정말로 작은 여정이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 증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참으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노벨상 그러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에 여러분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상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오카는 목사님도 그 자리에 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경진 목사님의 그 수상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셨던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앙의 거장이라 했던 사람들도 이 빗밭 가운데 여러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신사참배 안 한 것에 대한 대가 혹독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신 거였어요 자 또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한 선교사님이 오늘의 교회 영상 가운데 나오셔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운지 증언하셨던 간증하셨던 영상이 참 기억나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분이 말씀하셨던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한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부부가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자 그 사회에서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그들에게 가해졌던 빗박이 무엇인가 자녀 양육권을 뺏는 거예요 자녀 양육권을 뺏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목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들을 고아원에 보내버리던 인심의 법원에 팔던 그 부부는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빗박은 교활한 거예요 차라리 너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어 차라리 이게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더 화끈하고 비겁하지 않은 빗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부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악랄한 사탄은 자녀들을 이용해요 아니깐요 그거를 무너뜨리면 저 사람들의 신앙은 꺾일 거야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빗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빗박이요 이 사탄의 빗박이 얼마나 또 교활하냐 하면요 빗박받는 자녀가 배교만 하면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정말 권리와 그가 누렸던 가정의 행복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허용해 주고 정말 모든 것을 관용해 놓은 척 선심을 써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만 부인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선심 쓰는 척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한마디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모든 것을 예전처럼 일상으로 그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빗박이 갖고 있는 악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였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은 가혹하거나 너무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 그만큼 강력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은 그냥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인정만 하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신 마음껏 섬겨도 돼 이 정도의 관용, 포용 정책을 갖고 있었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앞에 가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라고 한 번만 꼽뻑 절하고 뒤에 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심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만 오직 크리스천만 크리스천만 그걸 못했던 거예요 앞에 가서 황제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집에 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로마 시대 때 정말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됐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핍박은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핍박을 견디고 찾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쩌면 아직 다가오지 않을 핍박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핍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핍박을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 한 분만 굳게 붙들고 주님 이 핍박을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에 자세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랩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핍박이 우리 능력 밖에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 붙들시는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핍박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핍박은 우리 능력 밖에고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라든지 어쩌면 칼과 창과 불로만 오는 것이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자꾸만 깨버리는 그것도 핍박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보고 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자 5장 12절에서 예수님은요 핍박 당하는 앞으로 성도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네 성경은 핍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막 밖에서 전도하고 선포하고 설교한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40절과 4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뜰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책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당대 종교 지조자들의 어떤 핍박과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현장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성도들에게 핍박 당하고 있는가? 하지만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또 나와요 바울이 빌립에서 선교하다가요 귀신들린 여정을 치유하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들린 여정을 치유해주니까 많은 사람들부터 환호와 박수 받았나요? 아니요 그 귀신들린 여정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얻었던 수많은 주인들이 분노해서 바울과 신라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요 바울과 신라는 기쁨의 찬양을 노래합니다 저는요 이러한 성도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기쁨과 찬양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결단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핍박 당하는데 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까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핍박과 즐거움은요 찬양, 이 핍박 가운데 일어나는 찬양과 즐거움,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결단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아무로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가 어린 딸이 병문화 왔을 때 그 딸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딸 앞에서 단 한 마디도 정말로 이런 불행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말을 말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아빠가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결단하면서 내가 반드시 주 앞에서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안에서에도 정말 그 핍박받았던 사도들처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핍박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강력한 사탄의 개교이겠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는요 주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충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요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과거에 군생활할 때요 휴가 복귀할 때마다 느꼈어요 참 그때 묘했어요 제가 휴가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는 그날은 참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저희 군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군생활 동안에 딱 한 번 구타 딱 한 번 당했어요 구타도 아니었어요 선임병사가 하도 제가 일을 못해가지고 저 얼굴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그때가 처음 맞았던 구타였어요 한 번도 그런 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휴가 복귀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내가 저 군대에 들어갈 때마다 휴가 복귀할 때마다 저 안에서 만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휴가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꼭 부들려 있으면 주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핏박의 현장 어려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냥 그게 진리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신앙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핏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메시지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권면하고 싶어요 다른 성도들의 핏박이 아닌 여러분 앞에 있는 핏박을 끌어안고 그것을 정면돌파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핏박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신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의 핏박과 아픔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핏박을 100% 공감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예로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현장은 대한민국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또 친구들과 함께 쇼핑도 하고 극장 구경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 정말 다른 나라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핏박 받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편한 신앙을 생활하는 거 괜찮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건 불필요한 동정이에요 여러분 왜 동정인 줄 아세요? 핏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에게 핏박을 허락하신 최종적인 분이 누구시냐고요? 사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핏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마귀가 개교를 짠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손상붙일 수 없는 게 정말로 이게 마귀의 그냥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아 핏박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로 그들이 그런 핏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어쩌면 저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핏박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아 정말 저들의 핏박이 이루어져서 정말 슬프다 단순히 이런 감정 가진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핏박에 집중하시고 그 핏박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해내는 모습이 오히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핏박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여기 한국 땅이요 편안하고 즐거운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너무 먼 분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남한 땅이 북한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나만도 치열한 현장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당면한 영적인 핏박과 어려움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그 문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핏박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고 주님 제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 계속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 입법 제정을 좀 막자라고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대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핏박이 이 땅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초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이스라엘 국가에도 없고 공산국가에도 없어요 이런 법 자체를 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한 땅에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해요 이거 여러분 무시무시한 핏박이에요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핏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핏박을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전 믿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국회 청원에 들어가셔서 분명히 이 메시지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이 가운데요 그거 한 번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원치하시는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성도로서 의미로 저버린 거죠 핏박이 다가오는데 핏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당면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시험에 집중하시고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요 핏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위에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기도는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잡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참하게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을 70년 만에 복구를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핍박받고 고통받는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장문의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 어설프게 동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핍박에 집중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자는 얘기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단순한 국률의 감정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중보기도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로 또 물질로 봉사로 여러분들이 후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핍박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여러분 여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북중국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단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거대한 핍박의 파도 앞에서 순간 멈춰요 기도를 못하죠 너무 놀래고 당황스럽고 동료들이 죽어나가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간증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의 서신으로 불리는 베드로 전사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사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 바로 크리스천을 향한 핍박이 불붙듯 번져나갈 그 시점에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 전사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사에서요 2장 14절과 15절에서 앞으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과는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1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고난과 핍박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워요 이 죽음의 공포와 정말로 아픔과 이런 핍박 가운데서요 그래 죽여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라는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 결정 자기결단이 이 죽음 앞에서도 정말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해 죽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용기이고 핍박입니다 그리고요 15절 말씀에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 시대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리고 자신을 고문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정말로 형제를 보이니 이 로마 군사들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소망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복음보다 더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아프고 힘드니까 더 주님과 밀착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로 목회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배 때 말씀 조금만 해주셔도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분듯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들의 갖고 있는 복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뜨거운 복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당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전도하여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핍박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한번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희 본가에 갈 때마다 호시탐탐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죠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계속 찾고 있어요 참 그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추석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또 아버지께 건면하고 싶습니다 그거 건면하고 날라오는 화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경험할 때 제 복음이 그리고 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제가 더 견고해짐을 느낍니다 이번 추석 때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가족분들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같은 환란과 고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결단하시고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배를 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도가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도 계십니다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실 거고요 동시에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국리를 여기셔서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곧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형들, 누나 또는 동생들에게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눈빛과 비판과 너나 잘해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계신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려서 기쁨으로 다음 주 예배 때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